안녕하세요. 브로콜리 너마저입니다. 상상실현 페스티벌과 함께하게 돼서 영광이고요. 설레는 마음이 가득합니다. 꿈의 무대라고 하니까 어떤 게 맞고 꿈의 무대라고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. 근데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꿈인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아마도 마지막 무대가 저에게 꿈의 무대가 아닐까 싶어요. 뭐랄까 기분도 묘할 것 같고 감회도 좀 남다를 것 같고요. 근데 그 꿈의 무대가 아직까지는 실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언젠가 정말 내가 만족할 만한 그 순간에 꿈의 무대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네 저희 브로콜리 너마저가 준비한 무대는요. 폭풍 모던 락 밴드다운 강렬하고 강렬한 무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상상실현 페스티벌 많이 기대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